안녕하세요. 만화상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성종실록체 25부, 신의 북정, 조선군의 위신이 흔들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촬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좀 웅웅거리는 소리가 삽입이 많이 됐더라고요.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방이 공간이 좀 그렇게 울리는 형태일 수도 있고, 휴대폰은 이제 교체를 했는데 아직 좀 조작이 미숙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잡히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털복승인 마이크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이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479년에 단행된 성종 때의 건조여진 정벌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원정 이후 많은 여진인들은 한편으로는 조선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원안을 품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뭐 일부 여진족들은 보복 성전을 부르짖으면서, 숨만 나면 조선의 변경을 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죠. 평화를 돈으로 주고 사면 안 된다. 그럼 평화를 뭘로 주고 사야 되냐면 결국 피를 주고 사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당연히 이것도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또 원안을 잡고 사게 되고, 나중에 가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미국의 옛날에 이제 아빠 부시 대통령이죠, 그죠? 아빠 부시 대통령이 걸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묘한 말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왜냐?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날 확률이 있다. 실제로도 그랬거든요. 그 뒤로 이제 9.11 테러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IS까지. 다 따지고 오면은 걸프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마냥 이제 평화를 살 수 있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돈과 전쟁 두 가지가 이제 적절히 배합이 돼야 되는 건데, 돈과 무력이죠,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이후로 여진족들은 조선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1491년 1월, 그러던 중에 마침내 제법 규모가 있는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두만강 일대에 살고 있던 올적합 1천여 명이 영안도, 영안도가 어디냐면 한경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의 난을 계기로 여기가 이제 함길도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종태에 가서 다시 또 이름이 한 번 바뀌어가지고, 영안도, 영흥과 안변 두 군데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훗날에 가서 이제 함경도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간에 이때 당시엔 영안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영안도의 조산보, 조산보는 육진의 외곽에 위치한 일종의 GOP 같은 요새죠. 여기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조산보가 함락이 되고, 군인 수십여 명이 전사를 하고, 성내로 들이닥쳐서, 동문이 돌파되면서 성내로 들이닥쳐서 약탈을 하고, 민간인 피해도 좀 발생을 합니다.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이 보고를 받은 경흥, 부산, 나사종. 당시 조선군은 이런 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추격해서 보복을 하든 아니면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뺏어간 물자들 되찾아오든, 그걸 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 이순신도 이제 이와 비슷한 일들을 여기서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사종은 즉각 두만강을 건너서 추격을 반행을 했지만, 역으로 여진족에게 역습을 당해서 그만. 경흥, 부산, 나사종이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는 참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진족의 공격으로 무려 조산보가 함락되고, 경흥, 부사가 전사하는 사건. 조선 조종에게는 대단한 충격을 안겨다 주게 되었던 거죠. 요 근래에는 이 정도 규모의 일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자 성종이 대단히 크게 경로하게 되는데, 성종, 뭐라고 얘기하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수비 위주로 나가서 안 된다. 오히려 과감하게 공세를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적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게 될 것 같았냐? 그래서 대병원을 동원해서 대병의 위험으로 적들을 기세를 확 꺾어가지고 아작을 내주자. 라고 그렇게 토벌을 명을 하게 됩니다. 성종의 말돌이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관들은 반대를 하게 되는데, 국지 분쟁에 불과했던 것을 이렇게 대규모 원정으로 확정을 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원정이 실패를 했다간 나중에 그 위신이 추락하게 될 텐데,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성급하게 확전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신중론을 대관들이 제기를 하게 되죠. 사실 이 말도 맞아요. 우리가 보면 보통 정책 싸움이라는 게 한쪽은 올 거고 한쪽은 그러고 그렇게 충돌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쪽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고, 저쪽 말도 맞는 말이고 두 가지 다 맞는 말인 겁니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인데 두 가지가 그렇게 충돌을 하는 경우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 대관들이 지적했던 것은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 치명적인 게 이거였어요. 조산보를 공격한 올적합이 사실 올적합이라는 것은 두망간 건너에 살고 있는 야인 여진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말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어느 부족인지를 특정을 못 해냈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을 못 해낸 상태에서 결국에는 짐작가는 애들을 대충 추려낼 수밖에 없겠죠. 용의선상에서 그렇게 해서 추려낸 게 목단강이라고 두만강 너머에 세로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목단강 아래쪽 화류죠. 이 화류에 있는 니마차 올적합의 소행으로 특정을 하게 됩니다. 니마차 올적합은 세조 때부터 나름 조선하고 이제 교류관계를 가졌던 애들인데 얘들이 아마 이제 불만을 품고서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니마차 올적합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정보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은 동원된 병력의 규모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종이 굉장히 크게 화가 나가지고 대군을 동원해서 아작을 내주자. 그래서 허종을 북정도원수로 임명하고 정군 2만에 보인 2만 도합 4만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많은 병력이 해외 원정을 나가게 되면은 보금이 난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원정군이 보유한 군량은 보름치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관들이 지금 올해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식량 사정도 안 좋은데 이런 대규모 원정 단행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를 표명하지만 하여튼 성종이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원정이 단행이 되게 되는데요. 1491년 10월 여러 난제들이 있었지만 성종은 제법 뚝심있게 원정을 단행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의 원정 무대가 출정을 하게 되는데 침략이 있었던 게 1491년 1월이죠. 근데 이제 막상 원정은 10월에 행해지게 되는데 아마 규모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병력 결집하고 물자 모으고 편지에 짜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대관들이랑 입씨름도 좀 하고 그런데다가 여름이나 이런 때는 좀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조선은 어쨌든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병사들 동원한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거 농사 망치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왜 10월이냐면 음력 10월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에서 12월 무렵 강이 얼어붙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까지는 거의 얼어붙는데 그래서 이때가 도강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시기예요. 이때가 여진족이 쳐들어오기도 좋은 시기지만 반대로 우리가 쳐들어가기도 좋은 시기죠. 그래서 지난번 1차 원정 때도 바로 10월에 원정을 단행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외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이 얼어붙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미루다가 12월에 도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10월에 강이 제대로 얼어붙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강을 해가지고 원정을 단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 조선군이 북적거리면서 결집을 하고 있는데 강권나이는 여진족이고 모르겠냐 이거죠. 당연히 알겠죠. 소문 싹 다 퍼졌을 거예요. 결국 니마차 올적합은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무리해서 맞붙어서 싸우느니 일단 튀자. 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군은 비어있는 여진부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어있는 여진부락을 싹 다 초토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여진족도 존심이 있었는지 그냥 물러간 건 아니었고 기병 200기가 중간에 기습을 가해오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격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적의 수급 9개를 확보를 하는 약수원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 9개라고 해가지고 적군 전사자가 9명이란 보장은 없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정가가 크진 않았던 모양인데 이때 당시 북정 총책임자가 허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문과급제자예요. 하지만 이제 세조 시절부터 병건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서 행해왔고 세조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시의 난에도 한번 이제 토벌 때 참여를 해가지고 나름 이제 군사적 경험이 꽤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개공신에 오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피지컬 갑이었는데 키가 2미터가 넘는 대단한 장신이었습니다. 기록이 맞다면 아마 한 2미터 30에서 40에 달하는 그야말로 거의 거인증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무장들보다도 귀걸이 장대에서 위험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참고로 이때 당시 왕이었던 성종도 대단한 피지컬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학자형 군주라는 그런 이미지하고 걸맞지 않게 성종도 실록에는 키가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은데 실록에도 키가 크다는 기록이 계속 나와있어요. 야사기록에 따르면 허종하고 누가 더 큰지 키를 좀 견주어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허종이 좀 더 큰 걸로 판명이 났거든요. 견주어볼 정도 맨 주간으로 쉽게 판별이 안 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성종도 키가 거의 2미터 20에서 30은 됐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인물이었는데 그랬거나 저랬거나 하여튼 문과 출신입니다.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정무적인 판단을 갖춘 인물이었죠. 허종은 판단을 내려요. 어차피 군량도 부족한 마당에 이 이상 무리하게 원정을 지속하느니 약간이라도 성과가 있을 때 철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또 공행이 여기서 이제 군량도 부족한데 숨어있는 적군 찾아다니다가 불량 다 바닥나고 거꾸로 위해서 역습을 당해서 피해를 더 크게 입으면 패배라도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이 측에서 익절은 항상 오르니까 이 측에서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회군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중에 훗날에 원균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일단 나간 다음에 소균의 접전으로 버려가지고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나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과는 올렸으니까 전과 보고하면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유두리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역사에 마냥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원정은 결국에는 규모만 컸고 성과는 미미한 용두삼위의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심지어 실제로 조산보로를 공격한 것은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게 좀 컸죠. 리마차 올적합이 아니라 목단강 상류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세로로 흐르면 두만강에 근접한 하류 쪽에 살고 있는 리마차 애들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상류 쪽 거기에 살고 있는 도골 올적합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으로 완전히 허탕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번 시내 북정을 통해서 조선군은 무려 4만에 달하는 대병을 동원하는 원정 능력을 과실하게 됩니다. 그래도 전투 자체는 패하지는 않았어요. 소기의 정가를 올린 채 끝낼 수는 있었죠. 하지만 귀환 과정에서 강추위와 플러스 보급 문제 때문에 병력의 피해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가 좀 시공창스럽게 끝나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작전 자체도 잘못된 정보유로 기반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지난번 1차 때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대관들은 이번 원정은 사실상 패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왜 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비판을 가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성종의 의신은 살짝 흠이 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에 있었던 신의 북정을 통해서 조선은 나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대적인 원정을 감행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행동이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대원정을 실행하는 것을 좀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플러스 문을 중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플러스 장기간의 태평성대로 인해서 점차 이제 좀 이제 사회적인 모순이나 병폐가 쌓여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이 이후로 국방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자 아무튼 그래도 태평성대로 알려졌던 성종도 있었던 대규모 해외 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넘어올 거냐 성종때 하면 이 얘기를 빼낼 수가 없죠. 바로 패비윤 씨 사건 그리고 패비윤 씨 사건을 말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스캔들을 먼저 다뤄야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어호동 스캔 사건입니다. 과연 이 어호동 스캔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